네, 왔어요. 네, 드랍치 위치도 지금 걸렸고. 그리고, 스컨즈가 이제는 봉쇄를 합니다. 자, 기회를 놓치고 있네요. 드랍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종서 선수. 계속 울트라와 저글링은 모이고 있고. 원종서가 보여주고 있는 끈기도 굉장합니다. 9시쯤 한번 날아갔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제거를 하면서. 네. 자, 그런데 대규모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본진 쪽으로 급습을. 경쟁 어딘지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네, 3위업입니다. 공격력 1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자, 썰 밀물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헤일이 밀려들고 시트가. 어, 건물 사이에 건물 사이에. 건물 사이에. 심시티가. 심시티가. 조회성이 많이 떨어졌네요. 차라리 이병랑 성격이 나았죠. 어찌하게 말았었는데, 건물 사이에. 영. 버벅거리면서 손해를. 역전의 빌명이 될 수 있으면 이게. 무스맞지 않아.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이건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3시와 5시 라인을 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야, 드론 말려. 이게 만약에. 이러면서 진짜. 11시에 드럭쇼커너로. 예. 다수시지역. 을. 영로시로 깨버릴 수가 있다면. 병력이 지금 중개시거든요. 다수시지역을 깰 수 있다는 것은. 제시지역도 당연히 깬다는 얘기죠. 야, 이거. 그리고 9시 돌리고 있죠. 아, 한상북. 무리했다가 이거. 큰일났는데요. 그. 디파조가 포함된 병력이었다면. 다크수원 뿌리면서. 거기서 차들이 깨고 들어갔겠지만. 예. 이게. 어어. 여기는 그냥. 오케이. 자. 비어있어 병력이. 공대기 때문에. 다 긁어봐서. 미국들한테 크게 잡히면서. 아, 제시지역이 유혹이 됐습니다. 아. 그. 팩토리와 벙커로 이루어진. 그. 심시티에. 병력이 들어가면서. 병력이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병력을 많이. 순식간에 잃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역시. 아홉시쪽 말리고 있어요. 지금. 빛마다. 자원시 떨어지고 알고 있거든요. 원정선수 빛마다? 네. 다섯시가. 아. 아. 여길 지키면 그래도 좀 버텨볼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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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시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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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 여기서 남은 걸로.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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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걸로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지금 내가 줄게 있거든요. 어떻게든. 다섯시는 깨야 되는데 다섯시는 아... 원정성 선수가 자원이 얼마나 남았나요? 배럭상 상황이나 앞마당의 랠리 보유 상황 좀 보고 싶은데요 다 떨어졌고! 여기 떨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진 거고 아홉시 쪽으로 SCV 다시 한번 붙이면서 이 병력으로 다섯시 쪽만 커트를 해주면 한상봉 선수가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자원이 가장 많은 곳은 다섯시입니다 자 다섯시가 관건이네요 그럼 다섯시가 먼 길을 알아온 커맨 센터입니다만 그 자리에 12시에 해첩해 주세요 전체 병력 규모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병력 규모는 테란도 지금은 만만치 않아요 저그가 오히려 지금 울트라가 섞여 있기는 한데 저글링 울트라 그다음에 스커즈를 섞어 뽑느라고 지금 병력 규모는 많지 않거든요 원래 테란이 좀 자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만큼 만만치 이것도 환상이십시팀 이게 무슨 시계 나오는 겁니까? 이거 그냥 놔두고 12시는 그냥 놔두고 병력 다 긁어가지고 지금 다섯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섯시 디페지움 엔트립스 걸어가면서 다섯시 쪽 돌파하면 돌파되거든요 돌파됩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되면은 11시를 가자 12시를 가는데 또 연화시도 원정선선 땅의 자각성이 높아지지요 네 엉덩이로 빨리 올라가서 엉덩이로 빨리 올라가서 네 이래는 걸고 대학이로 파일 수투로 빠진 경쟁들이 아 맞상태 하는데요 엉덩이 만만치 않게 많아서 많아요 한계를 느끼게 했네요 원정선 13을 끝냈단 말입니까 대학자서를 통해서 이야 지금 이미 병력이 많습니다 병력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아 말하시면 어려운 어려운 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원정선 선수가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면서 결국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네 한상봉 선수의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요 네 이제 나오는 건 저글링입니다 저글링만 나오고 있어요 심시티 시스템이 울트라와 저글링을 잡아먹으면서 디칼로 없는 울트라와 저글링을 잡아먹으면서 병력의 주력 병력을 줄여버렸습니다 힘이 확 줄었는데요 한상봉 선수 오 1위대까지 괴롭습니다 울트라 어떻게 만들어내래 울트라인데 저게 심시티가 그 심시티가 받쳐주질 않았다면 정면 전투에서는 예 저구가 워낙 저글링과 울트라가 뭐 양도 많았었기 때문에 정면 전투로 무조건 펭싱이었는데 결국 두 군대씩 돌아가요 네 원래 테란이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테란이 테란이 진짜 언제나 확장이 두 군데 그러니까 자원 캔 곳이 두 군데만 유지되도 다른 종족보다 힘이 더 셉니다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확장이 다른 종족에 비해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게 또 어떤 단점인데 원종서 선수가 지금은 하나 먹고 하나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딱 두 군데 유지하고 딱 끊기고 이거 하나 센터 딱 떠서 이제 열한 시절 가고 이러면 확실히 원종서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경기거든요 네 병력 금호도 만만치 않고요 네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원종서 선수가 이겼는데요 1인에 걸리고 네 족살처는 이제 전투를 선택하시는 권리를 가지고 이동 원종서 한상봉 선수에게는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결국 12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요 12시를 범퍼로 놓고 11시가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게다가 주력 병력이 지금 다 잡힌 상태라서 밀렸습니다 한상봉 선수가 거의 손에 딱 잡았었거든요 쥐었어요 쥐었어요 쥐었었는데 움켜쥐지 못하고 원종서가 빼앗아 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 그 와중에 조금 더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완곡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 병력 유지하면서 9시 지역만 주거라고 괴롭혀주고 그다음에 게스 세 군데가 더 돌아갈 때 11시 그다음에 3시와 5시가 돌아가는 시점에 뒷팔러를 추거를 했었다면 조금 더 나은 전투가 됐었을 텐데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안 되죠 밑에는 대결을 벗고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 또 치킨 그림바글 끌고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서울에 거질 수밖에 없는 원종 한상봉 선수의 4회가 네 또 유지됐습니다 12시 11시 지역 예 이제 아 방법이 없는데요 아쉬워요 한상봉 선수 이게 첫 경기거든요 승자전 패자전 이것도 아니고 첫 경기인데 이런 게 아쉬워한다는 거 한상봉 선수가 이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있어야 했는가 그리고 전황이 나에게 얼마나 좋았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에 자꾸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지금 32분 경과되고 있는데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라고 좀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13연패 연패를 한 만큼의 레벨이 그만큼 올랐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근섬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근섬 레벨이 올랐어요 자 치즈 하다보고 고치즈 원종 선수 이골 MSM에서 MS4방 4월너먼트에서 14연패을 끄었습니다 네 뭐 게이머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자신의 앞마당 쪽에 들어와서 들이받으면서 병력의 한순간에 공백기가 생겼을 때 셋이 쫓깨고 주력병력 계속 잡아먹으면서 멀티를 하나하나 성공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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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